국내 연구진이 소나무의 진화 과정과 유전적 특성을 알 수 있는 소나무 염록체의 유전체 해독에 성공했습니다. 국립산림과학원은 강원도 삼척시 중경숲에서 선발된 우량 개체를 이용해 소나무 염록체의 DNA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에 확인된 우리 소나무의 염록체 DNA는 모두 11만 9천여 개 염기상의 고리 모양이며 113개의 유전자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구팀은 이번에 밝혀진 소나무 염록체의 DNA 정보를 이용하면 40년 이상 걸리던 우수형질의 소나무 육종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산림과학 분야 1등급 국제학술지인 포레스트 7월호에 실렸습니다.